제주도에 가서 핫플레이스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체험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가 배롱저온이구나 일단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 뒤에?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? 저기 찰칵에 앉으세요 아 네 혹시 잘 나가는 메뉴 저희는 흑돼지 스튜나 딱새우 감바스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 흑돼지 제주도 하면 흑돼지지 네 그러면 흑돼지 스튜랑 네 네 딱새우 감바스랑 네 프렌치토스트도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감귤 주스도 하나 있어요 감귤 주스도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? 네 봉남이에요 봉남 둘 다 남자가 어? 모자인가? 봉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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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100%네 약간 매워요 약간 맵고 약간 토마토 맛이 강하고 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딱새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우와 이게 이게 아까 국물만 먹었을 때는 약간 좀 맵고 약간 토마토 맛이 강했는데 밥이랑 먹으니까 좋아요 디저트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배불러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기가 우무라는 디저트 카페인데 생각보다 오늘은 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코를 더 좋아하는데 너무 초코면 바닐라 안녕하세요 퍼플로가 얼마예요? 퍼플로가 8,000원 초코를 더 많이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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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도 같이 진하고 아 그게 맞아요 초코가 혹시 많이 진해요 그러면 파스터드 하나 드릴까요? 바로 바로 네 아니요 아니요 다른 데 가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으신데요 안에 녹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최대한 빨리 드시고요 많이 부드러우니까 흔들면 안 드세요 스푼은 총 몇 개 필요하세요? 스푼이요? 한 개 두 개 두 개 주세요 네 어떻게 해놓고 오셨어요? 저요? 제가 유명한 곳을 그.. 제주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영원이네요.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. 너무 친절하세요. 아닙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와주셔서. 맛있게 드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먹어도 되죠? 모모에서 산 푸딩을 들고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짠. 2대가 되는 초코를 먼저 먹지 않고 쓰레기는 주머니. 인절미? 고소해요. 네, 초코를 먹어볼게요. 너무 있죠. 초코가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훨씬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 아침에 과자차 긍정의 한 줄 지금 할 일을 미루지 말라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what is right 마틴 루서킹 주니어 님께서 여러분들 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저게 왕따나무인가봐요 너무 춥네 근데 따라오시죠 왕따나무라고 해요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와 용빈이었습니다 이게 오름은 그런 뜻이래요 약간 뒷동산 이런 뜻인데 뒷동산 수준이 아닌데 새벽오름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나무 제주 홀로리